네, 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Let's open up our Bible. 출국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Let's open our Bible to Exodus. 출국기 5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We'll see Exodus chapter 5 from verse 1. 방어 길에 제가 좀 잘못 이야기를 해서 딴 데 제가 예배해놔서 다시 좀 5장 1절입니다. So we'll read Exodus chapter 5 from verse 1. 5장 1절을 말씀으로써 제가 읽겠습니다. We'll read Exodus chapter 5 from verse 1. 출국기 5장 1절을 찾으세요. Exodus chapter 5 from verse 1 of the verse 23. And afterward, Moses and Aaron went in and told Pharaoh, Thus said the Lord, Go, God of Israel, let my people go, and that they may hold a feast unto me in the wilderness. And Pharaoh said,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obey His voice to let Israel go? I know not the Lord, neither will I let Israel go? And they said, The God of the Hebrews hath met with lust. Let us go, we pray thee. Three days journey into the desert, and sacrifice unto the Lord our God, lest He fall upon us with pestilence, or with the sword. 애국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And the king of Egypt said unto them, Wherefore, do ye, Moses and Aaron, let the people from their works get you unto your burdens. 또 가도 이제 이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느느다. And Pharaoh said, Behold, the people of the land now are many, and ye, make them rest from their burdens.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폐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돼. And Pharaoh commanded the same day, the taskmasters of the people and their officers saying,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송에 벌, 정과 같이 주지 말아, 그들로 가서 서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를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어, 이러기를,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님. In the tale of the bricks which they did make, here to four, ye shall lay upon them, ye shall not diminish out thereof, for they will be idle. Therefore they cry, saying, Let us go and sacrifice to our God.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하므로 수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Let their more work be laid upon the men, that they may labor therein, and let them not regard vain words. 간역자들과 폐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이르러가는데,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께 지퍼를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지퍼를 얻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Go ye get you straw where you can find it, yet not all of your work shall be diminished.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거루특기를 거두다 지퍼를 대신하니, so the people were scattered abroad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together stubble instead of straw.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축하여 가되, 너희는 지퍼를 설 때와 같이 당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and the test masters hasted them, saying, fulfill your works, your daily tasks, as when there was straw.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에 세워온 바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을 때리며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르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오,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저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에게 가서 요하께 희생을 들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 벽돌은 예수의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폐장들이 너희 매입 만드는 벽돌을 좀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예를 들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여 하는도다. 여왕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여왕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 입에서는 학대를 당케 하신 나이까? 어찌하 나를 보내신 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보면 정말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사암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내 자신의 생일을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산치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죄의 사암을 받았을 때 내가 내 생일을 다 바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위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가지고 우리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지극히 적은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꾸 인도하고 계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은 아주 단순한 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 육신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란 그 하나님만을 섭리하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가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이게 나를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죠. 제 친구한테 추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와서 한 번씩 나를 돌아보면 내 노년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나중에 하나님이 돕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내 장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내 노후를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내 노후를 생각하는 것 필요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1년에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 편인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남미에 4개 나라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에 또 한 2주 있다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을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해외 여행을 안 나갔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딱 해가 질 때쯤 되면 우리 주차장이 아주 넓은데 거늘이 집니다. 형제들이 같이 공차기를 합니다. 제가 참 서툴은데 조금 이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몇 번이 게임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이겼습니다. 내가 잘한 건 아니고 저는 공격수고 뒤에 수비수가 기메킨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을 찹니다. 현저하게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죠. 형제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에는 설교가 종종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사실 그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간단한 얘기지만 내 앞에 모든 일을 하는 이끌어에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고 계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형제 아베들 위해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피지 대사님 집에 갔습니다. 대사님이 날 보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못 갔습니다. 바빠서 어제 가서 피지에서 온 물도 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블 스터디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책이란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 갔지요? 요셉으로 말미어 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갔냐면 백으로 팔려가서 심리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로를 됐습니다. 만약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화를 당케 하셨습니까? 할 수 없죠. 확실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모함을 해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갔더니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뜻굽는 관장이 같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요셉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꿈대로 술 맡은 관장은 사흘 뒤에 복직하고 떡 구는 관장은 매우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장은 나와서 너무 절게 지내는 바람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뒤에 바루왕이 꿈을 꿨는데 일곱 살진 암소가 있는데 일곱 빼빼만 암소가 살진 암소를 잡아먹더라. 일곱 무성한 이삭 악개가 있는데 빼빼만 일곱 이삭이 살진 이삭을 잡아먹더라. 이 징조가 있는 꿈인데 어느 정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술 맡은 관장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왕 앞에나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일곱 살진 암소는 일곱 해고 일곱 말라빠진 암소도 일곱 해다. 이삭이나 암소 같은 동일한 꿈이다. 애국천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온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큰 7년 동안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바루께서는 지혜론 관리를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쌓아서 각성에 적취하게 하소서. 바루가 깜짝 놀라는 것이다. 요셉은 그 자리에 총리를 삼아가지고 전국을 다들 권한을 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의자, 보자밖에 없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때때로 그리스도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은 다 권한이 있지만 그 하나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의 단선으로 바꾸시는 일이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됐고 이제 그 가족들 전부 애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 시대 때 있던 왕이 죽고 그 시대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왕이 일어나고 새 백성들이 애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애국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를 너무 잘 낳아 애국 사람보다 건강해 튼튼해 매일 벽돌 굽고 성 쌓고 흑이기고 하는데도 애기를 너무 많이 낳아 그냥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야 저 놈은 세월이 지나가면 필리핀하고 필리핀은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 나라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태국은 인구가 거의 잘 늘지 않습니다. 태국은 여자들 왕국이 돼서 애기를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애기 낳는 수가 현재 줄었습니다. 태국은 인구가 늘지만 최근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거의 막 푹푹 늘는데 세월이 인구가 늘는 게 아주 늦어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반도 인구가 늘지 않아요. 갑자기 변화가 골다하게 뛰어난데 그때 애국왕이 딱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여자는 봄기만 하면 바다 배가 불러요. 그리고 애기를 잘 낳아요. 애국에 있는 삼바보고 이스라엘의 아들 낳고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삼바가 안 죽이는 거예요. 바루왕이 왜 안 죽였냐고 물어봤어요. 아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국왕보다 튼튼해서 애기가 내 가게 다 낳아 버렸어요. 바루왕이 고민이 생겨서요. 그 생각이 바루를 무슨 일을 하겠냐면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으면 나엘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도 부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애기를 낳은 분들이 많죠. 이 갓난 애기를 나엘 강에 갖다 던지라. imagine throwing your newborn baby into a river Nile 그 여자가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would the woman be able to live a normal life? 마악 군인들이 왔습니다. 이 집 애기 낳았지? the soldiers would come and shout you have a new child, right? 엄마가 말기를 안돼요 우리 애기 안돼요 the mother would be holding onto the baby no not my baby no not my baby and they would push her and hold the baby by leg no my baby no my baby and they would throw the baby into the river Nile the mother would jump into the river 여보 여보 그럼 안 돼 and shout honey don't do that 이게 현실이랬습니다. that was the reality 그들 모두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기를 죽이고 all the Hebrew women their sons died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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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nobody could comfort their hearts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실 사람의 애국에 근저내는 그 이야기 시작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now here this is the beginning of how God came to save these people out of ages. he asked the pharaoh if they could go to the wilderness for four days and do the give sacrifice to the Lord. then king pharaoh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you want to give sacrifice to the Lord? don't give them any straw 그냥 벽돌을 구우라고 벽돌을 만들라 그래 but let them make as much bricks as before 오늘은 짓벌 안 줍니까? oh why aren't you giving us straw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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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order of the king pharaoh that we shouldn't give you straws so they took the straws instead to make the bricks but they could not make as many bricks the taskmasters of Egypt they would beat those Israelites so Israelites they went to the king pharaoh the king pharaoh said you are idle you are idle that's why you want to go give sacrifice to the Lord I'm not going to give you straws but you are going to make as many bricks as before so there was no way out for them so how can you just make stubbles to make as many bricks as before? well this didn't happen before Moses coming so they were going through a same situation but those who believe in God those who do not believe in God the difference was so obvious when a person catches cancel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is that the death comes upon their hearts and I've read many books about cancel and I met many people who have cancer in our church and they will tell me the situation actually this cancer cell is always produced in our body but we have this immune system in our body and they defeat the cancer cells in our body and I'm 77 years old but I've never caused cancer before so the cancer cells they reproduce themselves in my body but the immune system in me always defeat them so cancer cells they cannot survive in my body that's how it is with all of us but time to time when the balance breaks in your body when the immune system is not stable that's when the cancer cells will reproduce themselves but if your body is normal you can defeat those cancer cells so just sleep well and eat good food and feel peace in your heart that's nothing but people they wouldn't think so when they catch cancer the fear would come up on them and they'll count the day of their living same people they caught cancer they have the fear of death but those who have the fear of death and those who have the faith of living they are totally different above all we have this faith in God then God will surely help us and that is so amazing I didn't do anything particularly in his heart but I planted hope in his heart Yoan you are stung by African scorpion and you are dying I heard but I read the Bible in order for you to defeat the poison of scorpion you need this new strength Yoan I read Isaiah 40 verse 31 there it says that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when you wait upon him Yoan all the 66 books of the Bible are the word of God God never lies wait upon him and just as he promised we knew your strength when you wait upon him if he doesn't give you new strength then that's lie but you surely give you new strength the poison of scorpion that's nothing compared to his power for 15 minutes for 15 minutes I shared that story with Yoan Choi Yoan that day he was stung by a scorpion and he had actually died once and doctors who performed CPR and so he came back to his consciousness but the blood pressure was going down radically so everybody said that it was difficult for him it was so painful in his heart he rather wanted to die that's when the word came upon his heart that's when the word came upon his heart when he was in difficulties when he was in difficulties that's when the word came upon his heart and hugged him tightly before my death I want to be hugged by my father that's the kind of heart he had and I called him from Seoul to Liberia it takes about 18 hours by flight so there's no direct flight if you have to have a transit in certain countries even if I send a medicine to him by a flight but he will be already dead by the time and also doctors are saying that he will last only 4-3 hours I told him I told the branch manager was there can I talk to Yoan Choi oh sure Yoan please take this receiver where Pastor Park is speaking he took the phone Yoan은 내 목소리 들려 do you hear my voice Yoan? oh sure yes Pastor you were stung by African scorpion I heard and they are saying that you are dying you are 2-3 hours maybe you are going to die in 2-3 hours they say but Yoan listened to me I was in a way this morning I read the Bible Isaiah 40 verse 31 거기에서 하나님이 there God said 뭐라고 말이냐면 He said Yoan's 성경 66 are the word of God He never lies if you wait up on Him you need this new strength overcome the poison scorpion if you wait up on Him He will surely renew your strength He never lied once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역할을 했든지 no matter what situation you may have they don't matter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 if you just wait up on the Lord 그 하나님을 믿어 just have faith in Him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악망하면 if you wait up on Him 하나님 분명히 새 힘을 주셔 God will surely renew your strength 그럼 너는 전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then you'll be able to defeat the poison of scorpion Yoan아 내 말 알겠어 Yoan do you understand me? 15분 동안 설명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Yoan아 Yoan 빨리 일어나 내가 미국 달라서에 전화했어요 달아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이와 정천간의 소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형제 한번 기도 좀 해줘요 Yoan이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하세요 and please call parents of Yoan that he's stung by a scorpion that he's dying that we should all pray for him I also prayed Yoan이가 주가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Yoan he was on the position of dying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악망한 새 힘을 주시겠구나 He heard this word if I wait up on the Lord He renew my strength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나 He had no way out He had no method whatsoever 어떤 방법이 없나 He had no means to survive this situation by himself Yoan이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Then Yoan waited upon the Lord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and he fell asleep 하나님께서 Yoan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and God renewed his strength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there was a nurse who was on duty 새벽역에 졸다가 잠이 깼어요 and she was dozing and she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아 그 어제 청년 지금 죽었을 거예요 and she thought 아 the young man who came yesterday he must have been dead by now 그래서 갔는데 and she went to check 혈압이 올라 and she could see that his blood pressure was going back up 깜짝 놀랐어요 she was surprised she ran to the doctor 기적 일어났어요 oh this is a miracle doctor 혈압이 올라 when Yoan called me his blood pressure was only about 20 his temperature was only 17 degree 거의 시체나 다름 he was like corpse dead body 혈압이 올라가고 but his blood pressure was going back up this was amazing God made up his heart to send out Israelite out of Egypt 근데 그 바로왕이 안 내보낸다고 하고 but King Pharaoh said he wouldn't let them out 벽돌을 지퍼를 주지 않으니까 and he did not give them the straws 그 전에처럼 벽돌 숫자를 만들지 못한다고 they could not make as many bricks as before 이스라엘 그 저 뭐야 폐장들이 그 애국사님의 매를 맞았어요 so task managers of Israel they were beaten up by Egyptian officers 왜 벽돌 수를 안 채웠어 why didn't you make as many bricks as before 폐장들이 바로왕이 이야기했는데 and those task managers of Israel they came to the King Pharaoh and said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의 게살을 드리려고 한다 벽돌 만들어 다 채워 난 집을 안 줄 거야 you will have to make as many bricks as before I wouldn't give you straws 야 우리 잘 사는데 wow we were living well 모세가 와 쓸데없는 소리가 우리 이렇게 매맞잖아 but since Moses came he said this nonsense we were being bitten up 하늘은 그 애국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we can't even go out of Egypt yet 와 그들을 불편하래 and they began to murmur what is disappointing 그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없었어요 is that they had no faith in God let's think differently 우리 하나의 우리 건져낸다고 했잖아 you know Gassad is going to save us right 그러면 건져내 then he will save us 우리 때라도 건져내고 even if you are being bitten He's going to save us even if you are bitten He's going to save us He will surely save us 내 아내가 애기를 낳고 you know my wife as a child 아들백개가 나이를 가게 던지 when this child was thrown into the river Nile 내 아내는 그 이 미친 여자가 됐어 my wife almost became a crazy woman 이제 우린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now we are finally out of this 벗어나는 거야 we are finally out of this even if King Pharaoh beats us He cannot hold us here if God let us out then we will be out of here okay let them beat us you know let's take it as a message this will be the last thing that we will face here we'll be out soon but what is disappointing is that they didn't have that kind of heart they saw the promise of God they heard the promise of God but they had no heart of God in them there's little suffering that they were facing how much suffering they went through when they were in Egypt when the babies were taken and thrown into the river Nile the women were going crazy this suffering this agony this sadness unless you have your children taken away you cannot feel that pain honey you have been suffering so much these days but when we are out of Egypt let's have 10 kids okay 10 kids you'll be able to feed them as much as you want with your breast milk we're going to raise them well we'll be out of Egypt if they had that kind of heart they would have been so grateful before God they would have been so joyful before God you know being beaten up a little bit let us take it let us go through these difficulties let's go through those pain this doesn't matter at all this doesn't matter how can you hide how can you hide this son how can you help him not die they were living that kind of life but they heard that God was going to save them out of Egypt but what is disappointing is that when the heart of God goes before them they can follow the heart of God little by little being beaten up as they were making bricks that's not the matter do you think King Pharaoh can defeat God do you think our God is not as good as King Pharaoh he's going to die he wants to die God will revenge for us the day we go out of Egypt all the firstborns of Egypt will die they killed our babies and your kids will also die it's our time now they couldn't have this kind of heart and their heart fell into this little problem they had Christians just like they have to wake up time to time from their dreams they have to come out of their problems and look upon God they have to come out of their problems and look upon God they don't have to fall into the problems and suffer in that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oh I have this kind of problem 만일 하나님과 나와 같이 계시는데 but if God is with me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how do you solve this problem for me 하나님 내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시라고 이러실까 what kind of blessing would you want to give me 우리에게 즉과 꾸려는 땅을 주시겠구나 우리의 농구에서 영양을 거두겠구나 자식들에게 음식을 먹겠구나 우리에게 음식을 먹겠구나 말하자면 소망을 가지 않는데 사탄은 우리가 다치는 모든 일에 어둠을 뿌려서 나의 membrane 모든 어둠의 parity 이런 얘기들이 물을 alter시면 어둠을 겨끈전 lad senin 어려움을 겪을까 두려워하고 또 실질 당할까 봐 안그릴까봐 두려워하고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속에 살아있는 하늘미라는 거 보겠네 그럼 그리스도인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쫓을 줄 알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는 로마에서 8차에 말씀했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우리가 능력히 이겨 그리스도 우리에게 사랑하시려 우리가 넉넉히 이겨 우리는 더워지는 건이 아니오 그러나 많은 것이 있다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는 오늘 암이 걸리면 암을 이긴다는 생각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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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부터 생각 안 하고 다들 먼저 생각 안 하고 다가간까 딸이나 시집보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I want to die after letting my daughter marry. I want to do this before my death. I want to live longer. All of them, they would think about death. When I defeat this cancer, when God worked for me, when God let me overcome this cancer, I'll give my testimony to the church. I'll testify this everywhere. Sister Kim Yunok, time to time, we have a conversation on the internet. I wake up at 4 in the morning, and after doing something, it becomes 4.30, and I do certain writings, and time to time, I call her. Then Sister Kim Yunok would send me certain mail, Jane이란 미국 여자를 만났는데, that she met some American woman named Jane, Jane이란 그 여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that she talked to this woman named Jane, 오사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Pastor, please, I preach the word for her. 그러자고. Okay. 내일 새벽 4시 반에, 다음 날 4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 4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 4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Jane이란 그 부인하고, 우리 그, 김윤옥 자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through Zoom, with the lady named Jane, we had this fellowship.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I'm not good at English, so, 김윤옥 자매가 통역을 하는 겁니다. So, 김윤옥 translated for me. It was so good. 그 부인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이자 마음에 하나님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지면서, 병도 적어지고, 어려움도 적어지고, 어려움도 그대로지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병이 적어집니다. Relatively, the situation became smaller. She's not healed yet. The cancer is not healed yet. But in the sister's heart, she has this hope. Sister Kim윤옥 자매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Sister Kim윤옥 was so happy about it. Pastor, thank you very much. She gave her testimony, how she was healed from cancer. The sister was very attentive to her. Now she came to have the same faith as Sister Kim윤옥 had. And God will surely work for the lady as well. Although I cannot call her as often, once in a week maybe, or twice a month, whenever I call her, I can see how Jesus is working alive in our conversation. We can see how Jesus is working in the heart of a woman named Jane. Does it cost us? Is it hard? It just requires 20-30 minutes to do that for one life to be saved. We are serving this kind of God in us. Whenever you face problems, don't take it as your problem. Because God and you, we are one. If God and us, we are one, then my problem is God's problem. And that's God's work. He will never let us down. He will never let us down. He will never let us down. Have faith in Him. This is amazing. As time passed by And the time took away Joseph And new people, they came about. And new people, they came about. Historically, the new king who came He knew Joseph, But because he had to protect his country, the Israelite who helped them before, he considered them as his enemies. You know, giving that kind of thought is very easy for Satan to do. You shouldn't just let you taken away by your thoughts. Many times, sisters, they fall into trials and they come to meet. The first question that they ask is, The first question that I ask them is, Sister, can you distinguish your husband and other men? If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maybe you are not than a woman. You know, everybody can do that. That's it. You must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ice of God and the voice of Satan. Jesus is our husband. But if distinguishing his voice and Satan's voice, that's very easy. Oh, it's not clear whether it's his voice or other's voice. Because the line is not good, so I cannot hear your voice well. But when you hear the accent or the intonation, you can tell whether it's your husband or not. It doesn't sound like my wife. Somebody's lying that he's my wife. It's a simple thing. This is easy. That's what I'm saying. You shouldn't just follow the voice. Most people Satan's voice They listen to the voice of Satan and they fall into difficulties and worries. And they fall into difficulties. Israel's people who are living before they died. Aruvang died and they were switched to a new generation. Aruvang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 In the heart of the king of Egypt, this heart came about. These people of Egypt, Israel, there are so many of them. They're going to increase in number again. If the war breaks out, if they take our enemy's side, then we'll be destroyed. So there's no other way, but when you have a son, you're going to throw them into the river Nile. God wanted to save Israelites out of Egypt. Abraham's day In the days of Abraham, God said to Abraham, Your descendant will go into the land, they will be slaved, and then they will come out of that land. That's what God said. So it was his will for them to come out of that land. Now, this is the promise of God. We are now still here as a slave. Then which is right? Which power is bigger? The power that is holding us? The power that is going to deliver us? Although King Farah is doing that, but we are going to be out soon. We will be happy soon. We will be happy soon. We are going to the land full of milk and honey. We are going to the land of milk and honey. Without having this faith, if you just look at the situation, you will feel like the most miserable Christian. But God doesn't think like that about us. God doesn't abandon us. But one thing, when his heart and our hearts are connected and become one, that's when God can work. If your heart is connected to the voices of Satan, then you will work as Satan. If you listen to the voice of God and your heart is connected to God, then you will be able to work as God. An amazing work of God and grace of God will be manifested through us. And that will be amazing and wonderful. Although that God is not visible in our eyes, although he's not tangible, but he is indeed working in our lives. I met a couple of days ago, I met the minister of Namibia, minister of education of Namibia, and we had a conversation. During the world camp, we were invit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ere our ministers, we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I got this order from the headquarters. So, Pastor, from Busan to Sunsan resting area, we're going to have fellowship with one minister. From Sunsan to the national assembly hall, you're going to have fellowship with another minister. And on our way back from Seoul to Sunsan again, you're going to have another minister. and another one from Sunsan to Busan. So, four people, you're going to have fellowship with them today. You know, the minister of education of Namibia, she's this tall. She stood in front of the microphone. and she said that I'm blessed in height so I have to bend my waist. And she said like this. So, in the car, the brother who drives and a translator on the rear seat, myself and the minister were sitting down. The minister said to me, Pastor, I've received forgiveness of sin. I've received Holy Spirit. I've received salvation. However, I have sinned. So, we had this quarrel. But when he came near the Sunsan resting area, minister, she came to receive salvation. She changed so much. From then on, she would call me older brother. I have two younger sisters. You know, where they are now. The minister of youth of Tanzania calls me, she also calls me older brother. And also, that minister of Namibia, she calls me older brother. I met her this time. We talked about many things. I was so happy to see her again. Namibia 나라는 인구 200만명 되는 나라인데, The population of country of Namibia is only 2 million people. But it's such a good country. The 삶 자원이 굉장히 좋다. But they have many natural resources. They wanted art skills from Korea. They wanted to establish this vocation school. And they requested also mind education. So, we're going to carry out that kind of work there. there. The person who has Jesus in him, the person who doesn't have Jesus in him, there are big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eople. Satan, who has in the heart of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Jesus in them, in all means, he will try to work in those hearts. When Satan works, the method that uses a lot is to exalt ourselves. When I become a good person, when I become a nice person, an outstanding person, we'll have this trust in ourselves. And the weaker you are, you'll have less trust in yourself. Other than any other thing, the blessing that I've received from God, that is when I received salvation in 1962, in everything I tried, I failed. I had no hope at all in the future. If I trust myself, that would be a distraction, that's what I thought. But among our ministers who are going corrupted, they're not just going corrupted. I'm good. I'm better than that person. I'm better than that regional pastor. I'm better than Pastor Borksu Park. When this kind of hearts rise in their hearts, they will go into the way of corruption as soon as possible. Unless their hearts suck deeply in the Bible, I'm good at this work. I'm good at this work. Many people receive salvation. This is good. And from the next time, they won't listen to other people's voice. It's not even as good as me in witnessing, but it's just to give me the sermon to me. Satan is so canine. Now, to people of Israel, Moses said, God sent me. He sent me to let us out of Egypt. He will let us out of Egypt. Following the guidance of God, Moses did signs, and people saw that God was doing it. Israelite, were they grateful to God? God, finally, you came to save us out of Egypt. He sent Moses to us. We thank you, Lord. We thank you, God. If they accepted that heart, they would have this kind of hope in their hearts. Yes, God didn't abandon us. He will let us out of this place. We don't have to throw our sons into the river Nile anymore. Honey, we can have children now. They did not come out of Egypt right away. But here, Pharaoh was resisting. I want to go out and have sacrifice for the Lord. Because you are idol, that's why you say that. You are idol. Don't give them any strokes. But don't reduce the number of the bricks that they have to make. If they listen to you, beat them up. It's hard to get out of Egypt. So they were going through these difficulties. Oh? Why is this happening? Why is this happening? We're supposed to be out of Egypt. What is God doing now? That's what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So they had this kind of hearts. Everyone, we believers of God. We are not like that. We are not like that. Today, the tax managers of Israel, they were bitten up by Pharaoh. But God, we thank you. God, you saw that, right? Your soul is being bitten up, right? So you want to take us out as soon as possible, right? So please let us out. So that's how we have to go.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when they go through difficulties, have they forgotten the promise of God? And have they not waited upon the Lord? And heard rather the voice of Satan? And went fleshly way. And went to fleshly way. And went to despair. And had fear. And had worries. And had worries. And murmured. In our church, our senior brothers, we're studying the book of Job. In our church, our senior brothers, we're studying the book of Job. Job became richer and he had more children. He was glorified by God. So in the life of Job, God gave them any difficulties and blessings. It's true, he went through difficulties before. But that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him to receive the great blessing. But Satan would tell him, you know, don't believe in God. He's not going to help you. Let this down. You see, nothing is done before you. Look. So in this Bible that God wrote for us, So he went through many difficulties. His friends were condemning him. But he did not abandon his pure heart before God. He loved God. He loved God. It's God who gave me He has a sin. It's God who took it away from me. I'll praise my God. Yes, that's it. Christophilies are We Christians, we are meant to be blessed amazingly by God. We are meant to be blessed amazingly by God. No matter even if you don't do anything. No matter, even if you don't do anything. Even if you don't do anything. You are the people who have received this unspeakable joy and blessing before God.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마당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절망의 길로 자꾸 걸어갑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역사도 없었어 안기도 옹답도 별로 못 받았어 한 대서 역사하지 않은 게 커서 있겠네 우리의 사탄의 운석을 분별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사탄의 운석을 분별 못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는 힘을 잃고 자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르고 요번 그 시절은 어떻게 이겼지? 모세는 어떤 시련을 겪었지? 요세는 어떤 고난을 당했지?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지? 내가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시기구나 이스라엘 폐장들이 매를 맞는 시기구나 좀 있으면 하나님 내 소유의 역사하시면 그런 소망적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는 미국에 있는 채널 57번이란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10월에 대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10월에 대전도 집회 설교를 방송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인간인데 구원 받기 위해 나를 생각하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제 오른손을 잡고 오늘까지 이끌고 이끌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앞곡동에 가게 하시고 갈 때마다 나를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군대에 가게 하고 제대하고 김천에서 일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경험한 좋은 계기들이 항상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도 어려움을 끝난 게 아니고 결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할 때 부모전에서 넓은 문을 여셨고 많은 정부가 문을 열고 일하려고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는 아비장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코드 디버아는 아프리카 제일 선진국인데 코드 디버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경제가 잘하는 게 아니다. 정신이 좋은데 그래서 거기 총리실에 조로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켜서 우리 코드 디버아의 점을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진 곳을 찾아와라. 저를 위해 한국에서 11월 달에 오셨는데 그 추운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큰 세탄한 선물을 받았는데 전 번도 안 입고 있는데 저를 위해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의 pic에 아프리카는 더 분이 필요할 때 벌써 노고할 줄 알았습니다. 압지로 선물하셨습니다. 압지로 선물하셨던 선물은 아프리카는 그 입고 하셨던 한여름이야. 아프리카는 그 입고 하셨던 한여름이야. 그 분이 한국에 와서 무슨행인지 알았냐면 저는 링컨학교를 봤습니다. 링컨 학교를 보고 우리 어떻게 이 학교를 시작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생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세 그 인사하는 것 외국인하고 대하는 것 영어 수업하는 것 국왕비서실자의 링컨 학교를 보고 영국 왕실 학교보다 훨씬 뛰어나다 제가 이 학교 아직 광고를 안 하는데 알면 이제 그 뭐야 외국의 대통령들 다 우리 학교 올 것 같아 그래서 코트 디버아 전문 우리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이로 MOU를 하셨습니다. 아비장 시장 겸 주지사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꼭 제 동생 같습니다.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 이제 뭐 서울시장과 비교가 안될 미치인데 저를 보고 병원 세우고 싶다고 며칠 전에 그거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걸 도와주겠다고 아프리카 최고의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루리 계양 치료하는 그 임상실에만큼 다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처럼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날 때 빛이 나고 나를 나타낼 때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살아있으면 바로의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칩을 주고 안주고 그거는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에 빠져서 모세께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 성경에서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많은 크고 적은 문제가 있었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갔고 집값고 우리 흔한 땅에서 복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분명하고 원망했습니다. 우선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놓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들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받은 구원 아무것도 아닌 걸 시들하게 여기고 쉽게 복음을 무시하고 쉽게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잘난 데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속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fort나고 이스라엘의 우리 아피아 통 agents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닫힌 그 형편에 우리 마음이 가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부터 inte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을اج Id medi에 그 형편과 하늘만 맞יי 싸워를 자아 싹시요. 하느님은 어떤 형편이든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하느님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못났지 못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가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미야마 하나님이 영광된 약속을 얻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사십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적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바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일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탄을 쏘으면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서식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례,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에 젖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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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